28만 9,0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b인베스트먼트입니다. sb인베스트먼트의 테마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최재형 방탄소년단 창투사 가념이 가 있습니다. sb인베스트먼트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조합결성을 통한 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벤처캐피탈 기업임 2006년 4월 설립된 이래 bc투자조합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pef 등으로 약 13991억원 해외 2527억원 국내 11464억원의 재원을 누적 결성한 바이오 슬래시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세컨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벤처캐피탈로서의 경쟁력을 인정받음 기업개요대시 중소기업창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지도, 사업의 알선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자금 운용 관리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설립 대시 초기 기업의 단독 투자, 두 대주주 지위 확보를 통해 기업 가치를 향상시켜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투자를 지향하고 있는 경쟁력 보유업체 대시 2022년 6월 운용자산, 아움, 기준, bc 플러스 사인 pef, 시장에서 7위 기업으로 신규조합 설립 능력과 조합 운영에 따른 수익 창출 능력을 보유하여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재무 대시 투자조합 수익의 확대와 운용투자 수익이 급증한 바 기타의 영업수익 감소에도 영업수익은 전년동기 대비 양호한 성장을 보였음 대시 투자조합 이용 부담 완화에도 운용투자비용 증가와 판관비 부담 또한 가중된 바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하락하여 영업의 수직 개선에도 순이익률 또한 하락 대시 글로벌 시장의 긴축재정으로 증권시장 침체와 ipo 시장이 부진하여 영업수익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앱 배터리 기업 및 다양한 기업 투자로 외형 성장 및 수익 상승 전망 2022년 10월 14일 12시 41분 기준 장중 sb인베스트먼트의 시가 총액은 1,054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sb인베스트먼트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707위입니다. sb인베스트먼트의 상장 주식수는 5,323만 4천주입니다. sb인베스트먼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sb인베스트먼트의 퍼은 9.5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5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8.4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0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97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2.8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0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1.51배 131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0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4억원 110억원 138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4억원 89억원 107억원입니다. sb인베스트먼트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3번지 85%이고 유보율은 159.41%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18.77이며 전일 대비해서 55.90 더하기 2.5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8.81이며 전일 대비해서 27.22 더하기 4.1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b인베스트먼트의 2022년 10월 14일 12시 41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9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1895원보다 8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2106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sb인베스트먼트의 총가는 1980원이며 주가가 sb인베스트먼트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sb인베스트먼트의 총가는 1980원이며 주가가 sb인베스트먼트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84%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sb인베스트먼트는 거래량 25만 5941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00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5만 5044조, 키움증권에서 3만 7900도조, 미래예세증권에서 3만 4085조, db금융투자에서 1만 9226조, nh투자증권에서 1만 778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jp모간에서 4만 49조, 신한금융투자에서 2만 9686조, 키움증권에서 2만 8345조, 한국증권에서 2만 7414조, ubs에서 2만 211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1만 1521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368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